인생은 노래처럼 즐겁게 안녕하세요 열린 성인가요 콘서트 MC 안녕일 이소리 이지혜 인사드립니다 두 분은 혹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두 분 아 혹시 저희를 마실 말씀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아 당연히 두 분도 포함될 수 있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 바로 사랑받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노래는 뭘까요 누군가가 들어주고 불러주는 노래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노래 한 곡 한 곡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노래일 겁니다 그럼 좋은 노래 만나러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네 어느 분이 함께 하실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라니 오라니요 오라니요 내 사랑 오라니요 오오오라니요 즐거운 시내 가에 플레인 속에 노랑 날이라 아르 하늘하늘 머물다 간 뒤 무심히 스쳐가는 여울 바람에 못답힌 꽃 한 송이 그늘에 지면 오라리요 오라리요 내 사랑 오라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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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오라리요 그 가슴 또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 살며시 여민 가슴 떨려 오네 오라니요 오라니요 내 사랑 오라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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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오라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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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오라니요 그 가슴 또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 살며시 여민 가슴 떨려 오네 살며시 여민 가슴 떨려 오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